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2023년 1월 최신 임직원 규모 동향 및 이온트랩 방식의 확장성 단점이 극복되고 있다는 증거가 나와서 또 재밌고 유익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부제로는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 스스로 최고 전문가가 되자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우선 아이온큐 임직원 규모 동향 2022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2년간 회사가 크게 성장했죠. 거의 뭐 200%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 12월 말 180명 대비 1월에는 188명으로 8명이 증가가 했고요. 퇴사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핵심 인재, 이 핵심 인재는 이제 박사급이거나 석사급인데 경력이 아주 긴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7명 증가해서 총 200명 정도 인원이 되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핵심 인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기술력이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퇴사자 없이 꾸준히 핵심 인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좋은 현상이 유지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핵심 인재는 박사급 5명 그리고 경력이 긴 석사급 2명이 또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옅은 노란색 부분은 이제 최신이 아니고 그 전달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프로필이 새로 업데이트 된 사람입니다. 중요한 분 2명만 좀 꼽아서 볼 텐데요. 데이빗 캄파그나라는 사람이랑 네이산 W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둘 다 퀀티뉴 즉 허니웰 출신입니다. 보시면은 뭐 이분 같은 경우는 경력이 거의 30년 이상이고 이분도 뭐 경력이 지금 한 7, 8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퀀티뉴 경쟁사 그것도 같은 이온트랩인데 조금 다른 방식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온트랩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하는 기업의 인재가 2명이나 아이온큐로 옮겨왔다라는 거. 그리고 아이온큐에서는 그쪽으로 가지 않았죠.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주장하는 거는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터 분야에 최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인 뭐 사이 퀀텀 등등 자나두 퀀티뉴 이런 데서 계속 인재들이 온다는 거죠. 심지어 저번 달에는 엔비디아 출신 영업 쪽 상무님이 또 오셨죠. 최고 매출 책임자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이런 석사 중에서도 20년 이상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박사급 인재들이 꾸준히 아이온큐에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양자 쪽 유관 분야들 전문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인력풀이 좁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급 인력들로 덩치를 뿔리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제 아이온큐가 그 부분을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 보면은 뭐 업티컬 패키징, 시스템 엔지니어, 테크니컬 프로그램 매니저, 그리고 연구개발 물리학자, 수석 엔지니어, 로보틱스 엔지니어, 광학 쪽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광학을 잘 써야 이온트랩을, 단일 칩들을 연결을 해서 큰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업티컬 엔지니어, FPGA 디자인, 이거는 이제 반도체 쪽 프로그래밍 하는 분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아이온큐 소식은 아닌데요. 관련되어 있습니다. 원고리에서 이온트랩의 연결, 네트워킹을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2월 2일에 연구자들은 각각 다른 건물에 있는 230m가 떨어진 두 개의 칼슘이온 사이에 장거리 얽힘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온트랩 방식이 양자 네트워크를 장거리에서 만들 수 있음을 시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건물, 거리가 뭐 직선으로 230m이고 이 연결한 광섬유로는 5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양자 컴퓨터 구형 기술들, 초전도체 방식, 이온트랩 방식, 광자방식, 다이아몬드, 중성자, 콜드아톰 등등 여러 개가 있는데 이온트랩 큐비트는 특별히 양자 생애, 그 양자 상태를 큐비트가 유지하는 코헤렌스 타임이 아주 길고 여러 큐비트를 사용한 그 연결성이 좋기 때문에 잠재력이 유망하다. 근데 이 확장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칩에 넣을 수 있는 이온, 잘 재활 쓴 이온의 숫자가 100개 내외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늘리는 게 어렵다. 그래서 이 칩들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극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에 대한 시연이 부족했는데 오스트리아 쪽에서 이제 뭐 광학 및 양자정보연구소, 인스프리크 대학 연구팀이 협력을 해서 두 개의 다른 건물에 있는 이온트랩 큐비트를 얽힘을 구현을 했다는 거죠. 어떤 방법을 썼냐. 광선류를 통해서 광자를 한쪽 이온의 정보를 받아서 여기서 가져가서 뭐 여기다가 갖다 놓고 여기에 있는 이온과 또 결합을 시켜서 정보를 전달했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온트랩 방식의 확장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을 또 한 번 보여줬습니다. 왜 제가 또 한 번이라고 했냐면은 이게 최초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거는 아이온큐 홍보자료인데 2011년에 이미 김정선 교수님과 크리스몬로 교수님이 이 광학적으로 네트워킹 된 모듈식 양자 컴퓨터를 듀쿠 대학, 메릴랜드 대학에서 협력으로 구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이미 2011년이면은 거의 뭐 12년 전에 이미 구현이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2011년에 김정선 교수님과 크리스몬로 교수님 협력팀이 모듈식, 범용적인, 확장성 있는 이온트랩 양자 컴퓨터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 이온트랩을 광학 상호 연결, 포토닉 인터커넥트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이온들이 들어있는 칩들을 연결을 해서 큰 양자 컴퓨터 한 개를 만드는 기술인데 이거를 기반으로 하는 확장 가능한 범용 목적의 양자 연산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기초 단위가 ELU라고 해서 뭐 많지 않은 숫자인 것 같아요. 일단 시연용이니까 포획된 이온들을 포함하는 단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ELU들을 광자를 통해서 광통신 포트를 통해서 연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ELU 간의 양자 얽힘이 구현이 되기 때문에 전체 양자 컴퓨터,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어떤 칩에 있는 큐비트로든 두 개의 큐비트를 가지고 로징 연산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설계, 이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범용, 내결함성. 범용은 넓은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고 내결함성은 오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양자 연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건 2023년인데 이미 이거를 12년 전에 시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온큐는 이거를 상업화하는 연구를 개발 중이고 올해 2023년에 두 개의 큐비트 간의 연결을 하는 거를 시연을 상업화 레벨에서 할 거고 2027년쯤에 본격적으로 제품에 넣어서 큐비트 숫자를 어마어마하게 늘리는 작업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적 로드맵에도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형태입니다. 이 ELU라는 게 이제 하나의 큐비트 양자 컴퓨터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광학 스위치, 광섬유를 통해서 연결을 해서 하나의 거대한 양자 컴퓨터를 구성하겠다. 이게 이제 광학 상호 연결이고 아이온큐가 꿈꾸는 대형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일단 아이온큐 12월 말 링크드인 등록 직원은 188명인데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는 이미 목표치인 200명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링크드인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88명이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200명이 넘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럽 쪽에 거점을 세웠고 인탱글 넷웍스라는 회사를 흡수합병해서 아이온큐 캐나다도 세웠고 조만간 아시아 거점도 생길 거다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어쨌거나 잘하고 있다. 비즈니스를 계속 넓혀가며 거점을 여러 나라에 세우고 있다는 거고요. 일단 허니웰은 아이온큐의 후발주자이고 아이온큐의 후배들이 만든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더군다나 알 수 있는 게 허니웰에서 아이온큐로 이직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즉 아이온큐에서는 안 가는데 허니웰에서는 온다는 거는 아이온큐가 더 뛰어나다라는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온트랩의 치명적인 단점으로 이제 큐비트 숫자 늘리는 확장성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이온큐는 이미 십수년 전에 시연을 했고 후발주자인 오스트리아 사람들도 장거리 큐비트 얽힘 시연을 통해 이제 양자 네트워크를 구현해서 대형 수천, 수만 개의 큐비트를 갖춘 이온트랩 양자 컴퓨터 실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2023년도 아마 작년처럼 기다림의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아이온큐도 그렇고요. 이제 알고리즘 큐비트, 쓸만한 큐비트를 하나의 칩에 더 많이 넣는 연습을 하면서 이제 이 여러 칩들을 연결하는 연구를 하고 있죠. 이러면서 오류 수정, 에러 커렉션도 넣어야 되고 어쨌거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제가 처음 양자 투자를 시작한 21년 9월간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양자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올해 1월에만 양자 분야에 들어간 계약 체결 금액이나 투자금 1조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올해 양자 분야 투자가 훨씬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양자 컴퓨터, 양자 기술을 전략 목표로 세워서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프랑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중국 등등 이미 국가적인 차원에서 포커스가 양자 분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양자 분야에 몰리고 있는 엄청난 투자금과 국가적인 추진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앞으로 몇 년 더 기다려야겠지만 이제 본격적인 결과가 나오고 이제 주식적으로도 수익이 나오는 게 한 제가 보기에는 2, 3년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예측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좀 더 넓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내가 투자하는 기업도 모니터링하고 산업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 10만, 20만 채널 보시면서 저 사람 전문가나 하시지만 그 사람 계좌 안 보여주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런 투자를 권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말만 그럴듯하게 하면서 실제로 투자를 안 하고 있거나 투자를 해도 형편없는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어쨌거나 남을 믿지 말고 내가 스스로 실력을 키워서 내 지식과 실력을 늘려서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진 투자자가 되어야만 그런 사람들보다 더 수익을 내고 더 뛰어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기술력 진전사항 나오면 같이 공부하고 인력 동향 월마다 체크하고 사업 확장 소식 나오면 같이 분석하고 이런 걸 하는 게 다 내가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이 이 아이온큐나 양자분야 산업 동향에 대해서는 전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을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남의 말 듣지 말고 그럴 듯해 보이는 사람 듣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도 허점이 있을 수 있고 내가 꾸준히 공부하면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실력을 키워서 스스로를 믿는 확신을 가진 투자자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조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 최신 임직원 규모 동향 및 이온트랩 방식 확장성이 극복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스스로 최고 전문가가 되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요브라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